안녕하세요 렉타 여러분 이번에 렉타TV가 구독자 3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저희가 이벤트는 항상 300명 달성하고 나서 200명 달성하고 나서 달성하고 나서 이벤트를 진행하죠 이번에도 300명이 넘어서 이벤트를 진행할 거예요 여러분 구독자님들한테 지금까지 댓글 달아주시고 매일 출석하셔서 하시는 분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 감사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하는 거고 이번에는 마스카라 마스카라 또 3마리를 드릴 거예요 왜 마스카라만 하냐 겨울철에 지금 타란툴라가 많이 들어오는 시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체가 많은 개체들이 없어요 많은 개체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마스카라로 다시 또 진행을 할 거고요 마스카라는 팜포 중에서도 좀 아름다운 종에 속하는 종 중에 하나죠 가격도 조금 저렴하면서 먹성도 좋고 좀 이쁘게 성장해요 성장 속도도 빠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벤트로 마스카라로 이번에도 선정했습니다 마스카라 3명 댓글 아니면 출석 그리고 일반 구독자 중에 진행을 할 거고요 저번 이벤트랑 동일해요 저희 쪽 메일 남겨놓으면 그쪽 메일에다가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 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해서 3명에게 마스카라 3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겨울철이니까 저희 근처 매장으로 오실 수 있으신 분들은 매장 오신다고 메일에다가 남겨놓으시고요 만약에 매장 방문이 힘들다 그러면 저희가 반찬 부분 포장으로 해서 발송을 해드릴게요 아니면 다른 거 주문하시면서 같이 보내달라고 해도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이벤트 네 마스카라 지금 마스카라 이번에 탈피해서 사이즈는 한 4cm 정도 되는 거예요 4cm가 조금 넘는데 일반 자세를 취했을 때 4cm가 조금 넘어요 네 그리고 음 이뻐요 먹성도 좋아서 이거 괜찮으니까 그리고 당첨되신 분들 말고도 당첨되시지 않은 분들 위주로 웬만해서 뽑으려고 하는데 그런데도 많이 뭐 진짜 열심히 하신 분들은 당첨되셨던 그전에도 당첨되셨던 분들도 똑같이 네 선물을 드릴 수 있어요 뽑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기다려주시고 이벤트 영상 올라가고 나서 네 이틀 3일 정도 네 지켜보고 메일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그 영상 댓글에다가 네 써놓도록 할게요 당첨자들 네 그러면 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저번 영상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네 받으실 분 성함 전화번호 주소 이거 안 적어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 회원이면 제가 찾아볼 수 있는데 찾아볼 수 없는 경우도 있어서 꼭 적어주셔야지만 메일로 보내주셔야지만 저희가 확인하고 네 배송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네 300명 구독자 네 달성해 주게 해 주신 여러분에게 레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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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